5월 3일 오전 8시경 호카에도 독가치에서 4.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80km입니다. 호카에도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죠. 아워머리도 역시 마찬가지. 쿠시로도 계속 지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호카에도 독가치 말고 또 지진이 났네요. 잠시만요. 이것은 오전 8시 24분, 또 24분 뒤입니다. 이바라키현에서 이바라키현에서 내륙지진으로 보이는데요.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일본인 내륙지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3.1 규모고요. 이바라키현에서 내륙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났네요. 잠시만요. 5월 3일 11시 오전 11시 6분에 2주 5시, 2주 5시 만에 사가미트라프와 난카이, 도카이, 도랑카이가 같이 합쳐져서 큰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 몇 차인가요? 카운터하기 어려울 정도 없는데 2.3의 군발지진이 또 나왔습니다. 10km입니다. 진원의 깊이는요.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오후 2시 8분 5월 3일입니다. 이시각기 섬에서 이시각기 섬 북서해양에서 지금 5.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0km, 이 난세의 제도에서 만약에 이게 뚫리게 될 경우에는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대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5.8 강진입니다. 아, 그리고 또 지진이 났습니다. 미야기현에서 오후 2시 29분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6.8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지진이 연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